2, 3, 프로미스트 월! 안녕하세요 동키지입니다! 더더말고 덜더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! 이번 추석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네! 명절인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추석하면 보름달이 빠질 수 없죠 다들 보름달보고 소름 비셨나요? 네! 네 우리 아리들의 서운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도 안전이 제일 먼저인데요 혹시나 고향에 내려가시게 된다면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절에도 저희 동키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풍사만 한가위보내세요! 네 그럼 지금까지 동키지였습니다 둘 셋! 감사합니다! 안녕!